유라야! 유라야!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아주아주 신나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빰빠라빰빰빰! 바로바로 유라가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고척 스카이좀에서 열리는 다이아 페스티벌 2017에서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게 됐어요! 오! 신난다! 그래서 유라가 요즘 아주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해도 좋아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포스터 촬영도 직접 하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려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촬영했답니다! 어때요 친구들? 유라 예쁜가요?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유라를 만나고 싶다면 지마켓에서 예매하면 되는데요! 현장 예매도 좋지만 줄이 엄청 길어서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지마켓에서 사전 예매하고 오면 빨리하고 좋겠죠! 유라가 다이아 페스티벌 2017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 말고 또 신나는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바로! 다이아 페스티벌 2017 입장권 이벤트! 총 10분에게 입장권 2장씩을 드릴텐데요! 참여 방법은요! 첫 번째,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로 유라야 놀자 다이아 페스티벌을 넣어 글을 올려주세요! 세 번째, 이 영상 댓글로 자신의 SNS를 공유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요!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